조금씩 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고 보여주네요 버튼이 득점 인정 반칙까지만 드러납니다 디언테 버튼은 득점 인정 반칙 5점 차 그리고 이제는 6점 차로 벌어집니다 메이스에게 넣어줍니다 제임스 메이스 고음 수비 들어왔어요 밀고 갑니다 다시 실패 뭔가 급한 느낌이 됐을걸요 매첩에서는 느껴지네요 여기에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이스 선수야 3포인트 디언테 버튼 못 맞게 잘 볼 수 있네요 오늘도 약속의 3쿼터 버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타리코 화이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까지 잡아났어 디언테 버튼 다시 쌓여 이번에도 이번에도 버튼입니다 3쿼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디언테 버튼 3쿼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디언테 버튼 이제는 13점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13점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디비가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페이스가 되어버렸네요 유로영 페이드어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김민수 안영근에게 스틸 시도합니다 디언테 버튼 잡아났어요 그리고 원한다 디언테 버튼 3쿼터의 지배자입니다 런 맨 쇼를 하고 있네요 점수는 7점 차 이웨정 크로스워버 반스는 스크린 반스 버튼까지 틀리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버튼 선수가 전혀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버튼 선수가